오늘 아까 광고 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시고자 했던 영어권 EC 담당 목사님으로 대니얼 조, 조준 목사님께서 8월 오늘 첫 번째 주 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들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교회 앞에 인사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잠깐 올라오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해 주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EC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반갑습니다. 이번 새로 EC를 맡아준 조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찬양,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인만을 가족으로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맞이해 주신 여러분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EC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EC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필라 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는 EC가 되도록 성령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의 따님께서 초등부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는 조아다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모두가 인만을 한가족 되어서 좀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기도와 서포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